야, 너가 또 뭐하는 거야? 예, 너가 또 뭐하는 거야? 내가 승인에서 들을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. I think it was the loudest yes or yes that I've heard. 자, 그럼 우리 마지막 세 번 한 번 한 번 한 번. I might have been one last time. 1, 2, 1, 2, 3, 3, 2, 3, 2, 3 예수 yes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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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선택했어 예수 예수 너무나 웃지 몰래 준비해겠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예수 예수 네 마음을 몰래 준비했어 너무나 선택했어 예수 예수 사야 눈치로 난 아니면 너무나 죽어 너무나 존중해 거자면 거자 해 더 맥지는 같아 참 선택한 이 노래 So up to you 둘 중에 하나만 콜라 Yes or yes!